이제 회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커피나 한 잔 가볍게 할까요? 그렇죠. 누구 다녀오실 분? 저요 저요. 인턴 미스터리가 간다. 미스터리 적극적이네. 저는 아이스 해당 차이나 당도 50으로 부탁드릴게요. 펄도 추가해 주세요. 볼펜 좀 빌려주세요. 아이스 카페 써다 샷 추가하고 휘핑 추가해 주시고요. 저기 꽃가다 베네수엘라 신하고 빼고 앉아주세요. 잠깐만요. 볼펜 좀 빌려주세요. 볼펜 없으세요? 인턴이 처음 출근하는데 볼펜 정도는 가지고 다니세요. 됐어요. 저기 저는 아이스 해당 차이나 당도 50에 펄 추가해 주세요. 아이스 해당 차이나 벌쭉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벌쭉하게? 복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펄쭉아? 나는 똥냉차 얼음만이 젖지 않고 흔들어서 동네 젖지 말고 아이스 카페 써다 휘핑 추가해 샷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아이스 카페? 써다 샷 추가 휘핑 추가 써다? 쓰 어다? 쓰 어다? 쓰 어다? 쓰 어다? 아이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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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어? 쓰 어? 쓰 어? 휘핑에다가 뭘 때리느라고? 샷도 추가해 주세요. 샷? 샷? 아 그냥 빼주세요. 자 그럼 여기 카드 줄 테니까 다녀오세요. 카드 입고 여기 저희 쿠폰 모으는 거니까 꼭 찍어주시고요. 고마워요. 아우 힘들어. 이런 일 안 하다 가니까 힘드네. 아이치. 똥냉차. 똥냉차. 아 여기 있네 똥냉차 이런 거. 에이 쟨 쟨 쟨 쟨 쟨 쟨 똥똥냉차야. 주문 받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아이스 해다 차 벌쭉. 아이스 해다. 아이스 해이탕 나이 차일 거 같은데 맞으실까요? 해이탕 나이 차라고 흡착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예. 똥냉차 있어요? 네 똥냉차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스몬 그린. 자스몬 그린. 자스몬. 예예. 예예. 이거 제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 어? 한 두 쪽 한 번 더 하세요. 가세요. 진짜 미치겠다. 보통 막 막내한테 커피 심부름 많이 시키잖아요. 그게 좀 힘들었는데. 특히 그 커피 심부름 시키면서. 카드 안 주는 새끼? 아휴 씨. 내 카드래요? 네 네. 저 되게 꾸고려지더랬어 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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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습니다. 타 enfinARIY 꼬하네. 아 그렇지 사야겠다. 단 뒤에서 비오길日을 무슨자가 찍었을거니 핥행이라는 부분이 안 될거 같고. 몸쪽에. 주우우줘 구하고 오가 inland이 상춘을 쉽게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집니다. 하지만. 에이! 제가 이런 느낌으로 한 이왕후 Và. 오가란이. 맛있는 세계여행을? 내가 왜 하냐고. 오 왔대요 비 Нав시ает. 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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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차. 잘 먹을게요, 미스터리. 이거 왜 이렇게 달아? 아이스, 헤이탕 차이나 이거 당도 50 안 했어요? 당도 얘기 안 했더니. 이거 너무 달잖아요.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잘 마실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 저희 회의 좀 시작해볼까요? 10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촬영 뭐 할지 좀 아이디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내볼까요? 저요, 저요. 뭐 한다고? 저요, 저요. 저 인턴 미스터리가 해보겠습니다. 오. 이야, 적극적이네.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제가 한 번. 그. 건강검진이 어때요, 건강검진. 왜냐하면 그 그분이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뭐야, 카톡이. 이제. 같은 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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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카톡. 미스터리 발표하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카톡, 카톡. 미스터리 미쳤어요? 사실 저도 다음 주 수요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경규 아저씨가 건강에 문제도 하나 둘씩 생길 타이밍이니까 건강검진 받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 한 번 받아보면서 무슨 병이 있는지도 알리고 그런 거 다음 주 수요일에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좋네요. 네. 역시. 역시 모트의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가 한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데?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아이템 건강검진 아이템도 픽스 됐으니까. 또 다른 건itted 우리에게 한 번쯤 jump to intervention.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한 번쯤 해야 할 것 같아요.